누구든지 그리시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. 옛것은 지나갔습니다. 보십시오. 새것이 되었습니다. 아멘. 그림도에서 5장 17절 말씀 오늘 이 하루도 내가 처음으로 세상에 태어난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행복할 것입니다. 아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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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oday, as if I was born for the first time in the world, and I think of it as the last day. Amen.